아, 이게 위야야, 이거? 이렇게 돌리고? 절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너 왜 불안해? 야, 너...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살 천천히. 너무 빡빡하면 기계가 아파요. 기계가 아파요. 살살 다뤄야 돼. 아니, 나 살살 다루고 있어. 앞으로 한 번 가봐요. 저쪽으로... 왜? 앞으로. 이쪽으로? 네. 천천히. 아악! 야, 드론이나 내 몸 중에 하나는 안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 거야? 네. 이제 어디 가야 돼, 근데? 그럼 이제 턴 해야죠, 옆으로. 이쪽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너무 낮지, 그치? 이 정도? 이거 턱턱 치면 안 돼, 이거. 아... 온 말인지 알지. 온 말인지 알지. 턱턱 치면 안 돼. 그럼 혼나. 혼나, 진짜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도 조금 높이고. 높여 살짝, 이렇게? 응, 살짝. 얘가 이쪽으로 돌려... 아니,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천천히. 오케이. 스무스하게. 근데요, 네. 야, 다음에 내 거 사올게. 야, 내 거 사올게! 야, 내 거 사올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내 천천히 하는 거 맞아? 맞아요, 네. 앞으로 와야지, 이제. 온다, 온다, 온다. 와, 와, 와. 응,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게 쉽죠, 이제? 나 근데 착륙시킬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착륙시킬 건데. 착륙해도 돼? 근데 착륙하는 거 뭐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을 봐요, 얘를. 앞을 봐. 이렇게? 그렇지. 앞을 보고. 그래서? 그다음에? 눈 멀 거 같은데? 내리면 돼, 이제. 얘로. 그냥 쭉 내려요. 쭉? 그냥 쭉 내려. 이 정도까지? 그냥 다 내려요. 그냥 쭉. 땅에 내려와? 늘고 있으면은 지가. 어. 끝까지, 끝까지. 우와. 아, 이거 재밌다. 근데 약간 어렵다. 이거 많이 연습해야겠다. 맞아요. 근데 너무 똑똑 지더라, 근데. 내가 X박스 많이 해서 그래. 아니, 근데 저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위에까지 날리고 위에만 따고.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네.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하늘에서만 놀았지. 이렇게 한 건 처음이라서. 이렇게 해결毒. 왜 이렇게. 이제 하는 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